일본에 계신 여러분 하나, 둘, 셋! 렌터스 안녕하세요, 허팝입니다. 오늘 저희들은 K-POP 피아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. 일본 잡지 취재는 정말 오랜만인데, 여러분 어땠어요? 일단 저희가 한국에서 일본 잡지를 찍다보니까 굉장히 보내가 새로웠고 오늘 예쁜 사진 많이 찍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데이지 일본어 버전 리디즈에도 들어있는데, 여러분 들어오고 계시죠? 맞아요. 그리고 저희들의 데이지 더우십 6월 밤에 잡지 K-POP 피아 더 많이 체크해 주세요. 여러분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네, 이상한 팬토리였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렌터스!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! 행복해요! 감사합니다. 트евич이 No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